첫째가 지금 신이거든요 신이 왔다고? 신이 다 들어왔어요 신이 다 들어와서 신이 내리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게 제가 작년에 이게 또 어릴 때부터 빙의 증상이 있었고 제가 계속 테마도 했었고 엄마가 데리고 다니면서? 네 어릴 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에만 다녔어요 이런 게 너무 원래 무당을 제가 무당칭 안 다니니까 그러다가 중학교 때부터 또 약간 증세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얘네 저는 결혼을 두 번 했거든요 아빠들이 틀렸는데 큰애 아빠가 죽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면서 그 이제 빙의 증세가 완전히 아빠한테 실려 되게 심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유명한 무당지 가서 사기도 당했고 그러다가 이제 친한 동생이 신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도 이제 천도제를 다시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신이라고 했는데 아직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작년부터 되게 심해졌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분을 알게 돼서 가서 나는 빙인 줄 알고 태만으로 갔는데 신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단지를 모시라고 해서 또 유명한 데서 제가 돈 들여서 또 단지를 돈 진짜 많이 까먹었거든요 했는데 그때 신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신당은 아직 차리진 않았는데 이제 제가 너무 이렇게 제가 미용하거든요 돈 좀 벌만 하면 미용? 네 돈 좀 벌만 하면 자식한테 나가 근데 엄마 나는 엄마한테 진짜 궁금한 거 뭐냐면 엄마 네가 신이었잖아 그래서 저는 대신 제가 받고 싶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대요 근데 나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인천에 또 유명한 분한테 진짜 딸 때문에 제가 진짜 몇 년 사이로 그런 데 좀 다녔는데 그분이 딱 하는 얘기가 나왔고 저 데려 제가 받으면 되게 잘 될 거라고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이미 근데 우리 딸이 이제 들리고 보이고 지금 큰 애가? 네 다 해요 그래서 우리 올케도 또 신을 받았어요 재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엄마 집에서 같이 살았다가 이게 이제 막 충돌이 나는 신끼리 충돌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올케는 남들이 물어보니까 신이 아니다 근데 받았어? 받았어요 잘해요? 아니 이제 신당을 찾았는데 집을 지었는데 1층에 자기 신당이 있는데 손님은 없는데 자기 마음 편하대? 네 지 마음 편하다고 하는데 딴 데서 보면 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저 딸은 지금 귀신도 다 이제는 점사도 좀 사실 보긴 하거든요 지인들에게 점사도 너무 잘 맞히긴 하는데 나는 제 딸이 진짜 신이 아직은 얘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지금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옥스쿨을 갈고 촛기고 기도는 해요 이런 거는 새벽마다 하긴 하는데 나는 제가 먹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너무 풍파가 많으니까 제가 지금 미용만 하는데 너무 풍파가 많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돈은 벌면 벌만 하면 자식한테 나가고 자 엄마 우리 엄마 자체가 원래 원래 신바람은 우리 엄마가 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 그러잖아 우리 엄마가 사실은 부모덕 없어요 본인이 부모덕 그렇게 있는 사람 아니야 그래도 부모덕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덕에 살고 있더라도 신에서 봤을 때는 엄마 너가 그 집안에서 내려오는 신주 있잖아 신주 이게 지금 친가도 친가지만 외주부리가 조금 세다고 더 본인이 신이 외주부리가 더 세다고 그러니까 불리시는 게 한마디 외주부에 있는데 본인이 뭘로 남자로다가 땜을 했고 돈으로 땜을 해버리고 있잖아 둘 다 진짜요 둘 다 그리고 남자가 들어오면 이 인물에 생각을 해봐요 이 인물에 뭐를 못하겠냐 남자들이 들어오면 처음엔 좋다고 해 근데 끝내는 남자들한테 뒷방을 맞는 게 본인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신바람은 본인한테 신바람 먼저 본인한테 불었고 본인이 이거를 넘겨버리니까 어 서른 서른 지금 30대도 안 편했다고 본인이 전 시집가는 순간부터 그래 스물四살부터 진짜 편한 적이 다 남는 것 그래 근데다가 서른 살 때는 정말 경제적인 건 둘째치고 인간 고려 금전 고려 다 있어버렸다고 본인이 그러니까 그때 네가 차라리 신을 받았으면 프로라도 먹었지 근데 그때는 네가 너무 젊었어 문제는 그때는 다니지도 않았지 그러니까 그게 그냥 넘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가 한 15살 13살 이때부터 얘 눈에 보여 딸이요? 변하기 시작했다고 얘가 13살 15살 딱 그 무렵 잘 생각해봐요 그때부터 그러니까요 본인한테 넘겨와서 신이 넘겨간 거라고 신이 엄마 근데 어릴 때 빙의는 뭐예요? 빙의는 원래 기문이 조금 열려있었던 상태고 아이가 점진은 받았겠지 근데 첫 번째 신랑이랑 너랑 신하고 신이었어 한마디로 어? 첫 번째 신랑하고 신하고 신이야 그래서 죽을 뻔했어요 어 대에서 하여라고 살면서 그러니까 이 신랑하고 신랑하고 여기 들어봐 원래 원 신랑하고 삼신뿌리의 신랑하고 저기하고는 완전히 신하고 신이 결합을 한 거예요 완전히 똘똘 뭉쳐가지고 그러니 본인이 뭐가 편했겠냐고 어? 지금 이 딸내미가요 이제 지금 점은 보고 있더라 하더라도요 사실은 지금 가닥이 정리가 이렇게 안 돼 있어서요 지가 한 말인지 뭐가 한 말인지 잘 몰라요 할머니가 알려주신 대로만 그러니까 이제 말문은 트였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아이가 원래는 좀 더 익혀서 받아야 되는데 불러드리는 겹밖에 안 돼 지금 그래서 유병한테 또 전주가가지고 단지 모시러 갔다가 테스트하고 이미 동자하고 얘는 그 꿈을 계속 껐서 할머니 동자 나는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단지를 다 신이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단지라도 최대한 시간을 딜레이 시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단지 모시려면 돈이 한 천몇백만 돈이 진짜 없어요 없으니까 그것도 엄마가 이제 좀 해줘가지고 잠자고 얘가 잠을 못자고 아프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걸 해러 갔는데 이미 신복을 자기가 다 찾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안된다 이제는 오셔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얘만 이제 결정을 따르는 건데 자기는 아직 가고 싶지 않지 아직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아이가 지금 혼자 감당이 안 되잖아 엄마 그러면 지금 그래도 단 2년이라도 엄마도 좀 여력이 생겨야 되지 않냐 지금 당장 신꽃을 할 수 있는 돈이 있어 진짜요 진짜 돈 벌면 다 찾고 나가요 그래서 그냥 이제 내림 받을 때를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아 얘를 좀 끌어안을 때 내림 받는 신을 받아야 받을 때 받아라 했는데 미리 이제 가 있는 거야 어 신엄마 돼 왕래 하라는 얘기야 음 그래서 그분을 지금 못 찾고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딸한테 결정을 하라 그래 근데 이 할머니가 좀 웬만한 분들은 눈이 안 차는 거야 음 음 왜냐하면 이제 한마디로 내림을 하고 인간인 제자는 모르지만 신을 신길이 본단 말이야 음 사실 데려오고 싶었는데 싫어하더라고 이런 게 어 이제 무서우니까 안 좋은 얘기 듣고 싶어 들으면 어떡하나 이 걱정이 조금 있는데 아직은 좀 이르시다 그래 음 근데 이미 그분들이 다 들어오신다 어떻게 얘기해 그분들이 다 들어왔다고 이제 지금 얘기는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올해 금전도 안 되고요 어거지로 만들 수는 있겠죠 끌어다가 어 만들 수는 있는데 또 아이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불리고 안 불리고는요 이 점상에서 말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걸 신이 알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600만원 들여서 올해 1월달 했거든요 어 진짜 거기 법사님도 어 이제는 준비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이제 갈라 그러면 올 가을자락이고 여름자락도 아니야 가을자락이라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응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도 다 컸지만 제가 지금도 뒷바라지 다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면 남편부 자식부 동포 자식한테 되게 헌신적이거든요 저는 엄마를 닮아서 조금 응 근데 그런 어떤 그런 대가를 바라는 건 아닌데 어떤 덕이 없다고 그럴까요 근데 이제 남자한테 남자 선생님한테 보내면 안 될 것 같고 응 애가 버티지를 못해요 응 말 같은 거 막 이런 거 거칠고 응 그런 거 안 맞아 어 애 안 맞아서 그러게는 못하겠고 어찌 됐든가 좀 끌어안을 선생님을 조금 응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지금도 딸 대신 제금을 받을 수는 있어 그게 안 되는 지금은 이제 애를 들자면 엄마 자식이 신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안 터지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 무감으로 이제 엄마를 세웠는데 엄마가 터지는 할머니가 터지는 경우도 있어 아니 그래서 제가 테스트도 했어요 그때 그걸 한번 법사님의 정보를 응 저는 아예 안 되던데 응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가 조금 자꾸 신 뚜껑을 딸라고만 했다 그래 선생님들이 응 야 인간 욕심에 신 뚜껑을 딸라고만 생각을 해서 덮어서 조금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그냥 신 뚜껑을 딸라고 그냥 무조건 가면 내림해야 된다고 구청 메워놓고 그 얘기 먼저 나왔을 거야 근데 진짜 그랬었냐 아니래 할아버지가 조금 늦출 수도 있었는데 신 뚜껑을 너무 빨리 딸라고 막 했었다 그러니까 뭐 그 뭐지 백혈평 병원에도 의심도 하고 막 그랬는데 또 재검사하면 재검사하면 정상이고 신 정본도 의심했는데 아빠가 신경을 근데 엄마 이거는 이 할머니가요 지금 몸주 할머니 있잖아요 몸주 할머니가 끌고 가실 거예요 아이 대동해가지고 눈맞춤 하시고 어? 그 다음에 신주가 낮은 신주가 아니네 여기 집이 그러니까 이제 막 당대에서 막 이렇게 분리신이 있고 막 이게 아니라고 엄마 예? 예? 근데다가 지금 엄마가 지금 결혼을 두 번 하셨잖아 시가브리에도 신이 신하고 신하고 만났대잖아 네 어? 두 번째 신년도 신줄이 세다고 하더라고 그 냅도 불고 그건 두 번째인게 맞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지금 딸랑구가 지금 딸랑구 부리가 지금 좀 중요하지 예? 그리고 아빠가 화장했어요 얘네 아빠? 네 그거 해놓고 화탈풀기가 얼마나 힘든데 근데 이 화장한 화기 입은 이거를 제대로 못 풀어놓으니까 내가 앉아있는데 열딱지가 아이 느끼면서 열딱지가 확 나버리고 지금 아빠가 돌아가신지 한 5년 5년 6년 됐어요? 이제 4 5년 됐어요. 어 5년 6년 요 반짝인 거 같은데 이 아빠 돌아가면서 더 했어요 얘. 예 맞아요 안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천도제 다시 했다니깐요 그 저기 뭐야. 근데 무조건 내리려고만 하고 어떻게 신으로만 이렇게 자꾸 하려고 했었던 그건데 그거를 빌어서 조금 이렇게 조금 재워놨으면 좋았을 것 같고 테마는 둘째치고 엄마 테마라고 할 수 없지 영가가 왕래하는 거니까 요즘 말로는 테마인데 걷어내면서 어찌됐든 간에 아이를 무감을 세울 게 아니었다 엄마. 그러니까 그때 아빠 돌아가시고 1년도 있다 천도제를 다시 하면서 유명한 곳에서 했거든요. 거기서 할 때. 아 나는 하나 물어보자. 그 유명하다는 게 아예 TV 찍고 유튜브 나오면 다 유명한 거냐? 나 한번 물어보자. 당장 내 딸을 살려야 되잖아요 소금 오시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빙의를 빼면서. 태아령 뭐 이런 거 다 빼면서. 사실은 했어요. 해갖고 이제 딱 그때 그랬어요 신의 제자다. 하지만 때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는. 무당집을 아이 끊고 계속 그냥 절에만 다닌 거예요. 교회도 다녔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근데 엄마. 중요한 해그 뭐냐면 무감을 세웠다는 거야. 응? 방울부채나 신장대나 오방기나 들었다는 얘기야. 들었어요. 그때 말고 요번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뛰었다는 얘기야. 요번에 들었어요. 근데 이제 신명 테스트 할 때 받을 애들은 자기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신의 몸주는 맞더라도 조금 늦출 수 있었는데. 너무 빨리 잡혀놓고. 아니면 엄마. 진짜 신의 길을 빨리 가려고 하면. 올 가을 안쪽으로 받아야 될 거는 같아. 근데 그거 그게 지금 되겠냐고. 근데 아이가 지금 상처를 받은 거는. 겹겹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막 행해버렸잖아. 그러면서 눈을 맞추는 선생이나 신주가 없어. 자기하고 맞는 신주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이가 좀 힘든 거야. 그 다음에 여기저기 데리고 다닌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 그 다음에 거기 법사님 밖에 없는데. 전주.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몇 명이야. 벌친 것만 해서.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문제였다고 엄마. 그러니까 본인 아이 할머니가 애를 들자면. 진짜 신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진짜 내림받기 전에. 내가 그냥 스스로 가요. 그러니까 누가 내 거 물건 훔쳐갔어. 그럼 나이까지 귀에다가 딱 박아요. 잠자고 있으면. 1986년. 훔쳐간 나이를 말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연도수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애기씨들이. 이게 내가 19, 18 이때야. 17. 응? 응? 지기를 또 많이 다 그러지. 그러니까는. 다 둘째 치고 엄마. 결론은 뭐냐면. 신의 선생을 찾는 게. 신의 부모를 찾는 게. 가장 우선이야 우선. 왜냐하면. 응? 원래 뭐. 예를 들자면. 원래 신의 부모는. 어떻게 막. 자기네들은 막. 이렇게. 이거는 아니다. 막 이렇게 이렇게 헤어지지만. 그냥 나도. 나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을 거 아니야. 그냥 자석처럼 그냥 끌러가게 돼 있어. 근데 인간이. 인간. 인간이. 인간 마음을 먹으니까 틀어지는 거야. 상황적으로. 어? 근데 신이. 신은. 이미 그 눈맞춤을 하고 그냥 간다고. 근데 묵묵히 문이 든 거는. 제자들이야. 엄마. 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어? 그러니까. 인간 마음을 조금. 우리 엄마도 내려놓으시고. 이 신의 길에 가야 될 때. 신의 눈맞춤을 하고.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하고. 자기 할머니가 가고 싶은 대로. 그냥. 신의 집행위를 그냥 놔둬봐. 어? 나침반을 그냥 놔둬. 엄마. 엄마가 나서서 찾아다니지 마. 나중에 원망들어. 신 받고 나서. 응. 그럼 또 신 받고 나서 또 보아 만들 거야. 아니. 이것도 아니고. 지금 저것도 아니니까. 응. 그러니까. 엄마 마음속에는 이미. 뭐가 제일 앞에 서 있냐면. 돈이 먼저 앞에 서 있어. 없으니까. 네. 어. 없으니까. 일단 돈이 세는데. 이거를 배제하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다고. 이 돈을 배제하고 움직이셔야지. 뭔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니가 빨리 뭔가가 뭔가가 선택을 해야지. 엄마도 일이 잘 풀릴 것 같다. 난 있잖아. 제가 그런 느낌이 받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애가 그러지 않으니까. 내가. 그러면 이제 엄마 마음속으로. 할머니 그러면 꿈으로 선몽을 주시고. 그냥 눈에 들게끔 확. 아이 눈에 들든. 내 눈에 들든. 들게끔 해 주시고. 지하금전을 좀 마련해 주세요. 하고 마음속으로 빌어. 이렇게 해서는 할머니 애기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애기. 살려주세요. 저도 죽고. 우리 식구들 다 죽고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 귀신으로 조상으로만 취급했던 잘못. 그 다음에 막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갔던 잘못. 응. 엄청 뛰겼어요. 저 진짜 많이. 이것도 뭐. 신의 풍파 뭐 그런 얘기는 하는데. 응. 혼자 사람. 이게 뭐냐면. 그렇죠. 지금 여기 뭐지. 아이가 더 이상 안 움직였다고 하잖아. 엄마가 여기 잘 본단다. 저기 잘 본단다. 저기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해도 지금 할머니가 안 나시잖아. 그러니까 내비 두시라고. 한 달이 됐던 두 달이 됐던. 응. 그러면 아이가 오늘 갔다 온 것도 물어볼 거야. 그러면 물어는 봐요. 응. 어. 물어는 봐요. 그러면 물어는 보면 사실대로 얘기를 해요. 어. 그리고 아이한테 총대를 맡겨놔요. 왜냐. 아이 몸에는 이미 신이 있다라고 치면. 에. 신이 있다라고 치면 그냥 맡겨놨어야 돼. 엄마가. 그러니까. 아. 그때는 너무 어렸으니까. 처음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막 할 때는. 근데. 조금.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신액이 또 막 빨리 돌아버린 것도 사실이야. 어. 조금 더 늦출 수도 있었어. 엄마. 어. 근데 애초에. 우리가 처음에 딱 건드릴 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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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움직이냐가 중요해. 아주 중요해. 그러면 그때. 뚜껑을 딸 때. 이게. 엄마. 나는 뭐라고 말 못해. 엄마. 그치만. 아이가 진짜. 그러기에는. 판단하기에는. 조금 늦지만은. 나도. 17살 때부터 구슬하고 살았던 사람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 내가 내 발로 찾아가. 간판 하나도 없는데도 찾아가. 이게 신이야. 어. 그럼 가면 앉아서. 이거는 그것도 신복이야. 어. 이게 할머니가 실려있고. 할아버지가 와있고. 다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냥 어디 유명하다 그러면 간판도 없어. 거기를 그냥 찾아간다니까. 걸어서. 어. 그럼 딱 문턱 너면. 어. 사욕이 없다. 어. 작년 맞아. 여름에도 했었어요. 여름에도.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한 얘기. 그러니까. 그만 얘기하고. 이거 너무 건드렸나 봐요. 진짜. 어. 이거 왜 엄마가. 지금. 놀아난 거야. 어. 엄마 마음이 조급했던 거야. 왜. 엄마 금전이 지금 계속 줄어드니까. 어. 아니. 저는. 그럴 때는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빙이니까. 그걸 고치려고만 했던 거죠. 아니. 빙이든 뭐든 간에. 엄마가 계속 쑤시고 다녔던 건 사실이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맞아요. 그렇게 안 했으면.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안 됐다고. 그러니까 애기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먹겠어. 근데. 지금 이제 신애기를 가야 되려고 그러는데. 애들이. 애기 할머니가 그냥 고동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인간은 네가 움직였잖아. 네 불안증에 더 날리고. 어. 왜 진중함 없이 움직였냐고. 어. 야. 누가. 누가 텔레비 나오고. 어. 저기. 어. 저기하고. 어. 일상생활을 못하니까. 유명한데 나오고. TV 나오고 하면 용하다 하든. 어. 그러면. 거기에가. 검증이 된 게. 그래. 연검은. 검증이 됐다고 치자. 예를 들자면. 그러면 사람은 어떤데. 사람은 좋트나. 어. 좋트나. 이러나. 그 할머니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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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로 땡 아니었냐. 어. 사람 좋은 거 같아서 갔어. 근데 아니더라. 어. 그 얘기하시는구만. 뭔 소리야 지금. 내뚜라냐. 자기 알아서 한다고. 애기가 나선다고. 지가 눈 맞춤하고. 지. 지 신엄만 지가 알아서 찾아내도. 신엄에도 자식 받을 때 이미 꿈 꾸고 들어와요. 어. 진짜 내 새끼며. 이해하셨어요. 응. 그러니까는 기다려 보셔요. 엄마. 어. 아이한테. 그만 이거 무료 점사도 그만 보고. 여기저기 그만 다니면서 그냥 봤으면 좋겠다. 어. 어. 이해하셨어요. 제 아무리 유명한 사람 갖다 놔도 신의 인연이 없고 인의 인연이 없으면요. 맺어지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그거를 신 받는 제자가 몰라서 그럽니다. 어. 아무리 못난 건물같은 부모여도 부모는 부모예요. 어. 이해하셨지. 그 자식 때문에 살고 싶지 않을 때는. 그니까 엄마. 네가 문제라고 네가.